자 안녕하십니까 메카피아의 3d사업부 팀장 조성일입니다 지금부터 인벤터 2014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벤터에 대한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인벤터는 오토데스크 사에서 만든 3차원 CAD 프로그램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업그레이드가 버전별로 나오고 있고 인벤터의 특징이라고 보면 해당 연도보다 한 횟수 높게 발매가 된다는 점이 좀 틀립니다 올해가 2013년인데 지금 버전이 2014년도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매년 5월달이나 6월달쯤 되면 새 버전을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인벤터는 다른 3d CAD에 비해서 기존에 있었던 카티아나 유니그래픽스나 프로이 요즘 크리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런 3d CAD에 비해서 시장 진입은 좀 늦었지만 오토데스크에서 매년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 다른 3d CAD하고 기능이 비슷해지거나 훨씬 좋아지는 면도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인벤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왜 3d CAD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요즘 뭐 3d CAD가 대세니까 아니면 뭐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그런 것보다 왜 3d CAD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좀 더 목적 의식도 생기고 그렇겠죠 자 단순히 이제 2차원으로 그리던 이제 CAD에서 3차원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자 인벤터 이제 3d CAD로 오게 되면 이제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 아니라 CAE 그러니까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되게 됩니다 자 컴퓨터를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설계자가 직접 우리가 모델링 하거나 자 그린 도면에다가 설계자의 의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을 건너뛰어 가지고 실제로 3차원 공간 안에 시제품을 제작하고 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동영상 강좌는 교재하고 같이 진행하게 되지만 일단은 다른 인벤터 교육하고 좀 틀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그리는 것만 가르쳐 드리지 않고 인벤터로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